카나리오 바이오 현대사료 에서 이름을 바꿨죠 완전 테마 종목이죠 저는 이 종목 관심 없어요 갖고 계신 분들 만약에 좀 싸우고 싶다 조금 더 싸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21선 갖고 싸우시구요 여기서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자 아 요 앞에 33,000원 저 자리를 뚫으면 다시 한번 문의 주시구요 자 손조과는 21선 깨지면 안됩니다 명심하시구요 손조과는 2만원 2만원 좀 더 적어 가구요 2만 2만 2천원 손조과 2만 2천원 잡구요 정보좀 뚫으면 다시 문의 주시세요 자 에브리봇 에브리봇 발음하기가 좀 나고 에브리봇 에브리봇 자 오늘 급등 나왔는데 장대양봉이 나왔죠 자 바닥에서 600원짜리가 2만 7천원까지 약 30배 올렸다가 아 지금 박스 꺼냈는데 자 이 짧게 싸우세요 21선 갖고 싸우세요 에브리봇 21선만 갖고 싸운다 자 탑몰트리얼 오늘 좀 움직였죠 탑몰트리얼 자 신규 상장인데 지금 21선 타고 움직이니깐요 아까 아침에 얘기 말씀드렸는데 저라면 여기서 50%는 정리합니다 50% 정리하구요 또 나머지는 한번 이 자리를 뚫으면은 뚫으면 나머지 정리한다 한번 더 힘있게 올라가준다면은 엔드한다 자 손조과는 얼마? 8만원 자 손조과 8만원 잡고 싸운다 자 이지 수소 테마도 있고 전기차 관련 테마도 갖고 있고 자 이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지 50% 정리하시구요 한번 더 들어 올리면 나머지 정리다 손조과는 14,000원 손조과 14,000원 잡고 한번 더 들어 올리면 엔드 자 에코앤드림 자 이 친구도 지금 21선 타고 움직이는데 여기서 50% 정리요 50% 정리구요 한번 더 들어 올리면 마무리 짓는다 자 손조과 4만 2천 5백원 손조과 4만 2천 5백원 한번 더 이 자리 4만 6천 5백 50원을 힘있게 뚫면은 나머지 정리 네 네 네 네 네 네